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60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 72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해라. 84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몸에 기운이 넘치고 기분이 상쾌해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73년생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85년생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니 주위 사람들이 따른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소송은 불길하니 타협해라. 62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자. 74년생 파트너와 불화가 있겠다. 86년생 서쪽이 길한 방향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산야의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다. 63년생 바른 자세로 일을 꾀하면 집안의 재물이 쌓일 것이다. 75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한다. 8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생각지 않던 끝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력을 찾게 된다. 64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해라. 76년생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 88년생 비뇨기 개통의 질병에 유의해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상대의 변덕이 심해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구나. 65년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라. 77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라. 89년생 사랑하는 이가 있으나 부모들이 반대하는구나.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이 성사된다. 66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78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다. 90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가게 되리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운대가 좋지 못하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67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어라. 79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르다. 91년생 건강을 다스릴 때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크다. 68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니 받아주어라. 80년생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다툼이 생긴다. 92년생 어디를 가도 반기는 이 없으니 슬프구나.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무작정 버린다고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69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어렵다. 81년생 주위 사람과 상의하여 함께 도모해야 한다. 93년생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조금 잘 풀린다고 방탕하지 말고 자중해라. 70년생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다. 82년생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다. 94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자식 중에 효자가 나겠다. 71년생 서로의 의견이 달라 마찰이 있다. 83년생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95년생 당신을 좋아하는 무리가 한둘이 아니니 마음이 벅차구나. 98년생 울산 okay. 98년생 90년생